어! 운동한다는 애들이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! 우리 언제까지 일해야 되는 거야? 너희도 똑바로 정신 안 차려! 정신을 어디 두고 왔어! 제일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게 뭐하는 짓이야! 언제까지 듣고만 있어야 되는 거지? 이 머리가 도움이 되긴 해? 이 머리가 도움이 되긴 해! 언제까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걸까? 달라지긴 할까? 아님 더 기다려야 되는 걸까? 만약에 모든 게 바뀐다면? 우리 마음대로,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바꿔본다면? 우리 방식을 하는 중 남자가 많이 hablando! 난 이 게임을 할까? 나는 이 게임이 할까? 난 이 게임을 할까? 나는 이 게임을 할까? 오는 이 게임을 할까? 난 이 게임을 할까? 나는 이 게임을 할까? 저 왜 이렇게의 남들이 안 해? 솔직히 좀 즐긴다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?